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면도기입니다. 총 18개의 면도기를 섬열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점,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043개, 평점 49점입니다. 박스를 개봉하니 사용설명서와 수동 면도기와 서비스로 면도날 1개와 면도날 구입처가 적혀있는 동의도 친절하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999개, 평점 49점입니다. 도로코 면도기 가격도 저렴하여 조크품들도 유수하여 저렴한 가격대비 맞도록 만족입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70개, 평점 51점입니다. 그래도 다른 2배용 면도기보다는 훨씬 잘 밀리고 성능이 좋으니 이 정도 가격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8215개, 총점 59점입니다. 제품명도로코 페이스 7 프레시 면도기, 구성품 면도기, 본체 면도날 11P, 사트 가격 28651.1, 최초날로 인해 절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1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13,495개, 총점 77점입니다. 18개의 상품 중 TOP5를 선정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27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64,990원입니다. 면도기의 평균 가격은 18,890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 수가 많은 상품은 13,495개입니다. 면도기의 리뷰 수를 통해 판매량을 흐름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디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llow you to watch the